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bribebell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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首 남들 보여주는건 신경쓰나? 사실 륙은매윙 fatal Алcrew는 만나서 수다 떤다만하는건 Couraremos 도착할 시간도이 없는거wart에 따라ð구amı Pre-Digam-Pamatti 안심하지 마시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 못 버렸어? 미역수 끓여서 먹었어? 미역수 끓여서 먹었어? 미역수 끓여서 먹었어? 미역수 끓여서 먹었어 또 고민했거든요? 7번은 지금 놀 필요 없어가지고 그래요? 어차피 고민사항 아니었네요 여기 앞쪽에 한번 작성해 주시겠어요? 네 이렇게 하시는게 거의 많이 하셔서 잘 지내여서 먹었어 여행은 또 한참에 먹었어 맛있어 잘 먹었어 여행은 여기에 먹었어 진짜 안 먹었어 아이고 아이고 욕심 너무 맛있어 주인공 나 지금 그 몽블랑 매장 1층에 몽블랑 매장에 있거든? 어 일로 올래? 나 아직 그거 안 끝나가지고 물건을 아직 포장하고 있어 어 왔어? 조금만 정리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휴 생일 축하해요 짠 뭐야? 선물 받은 거야? 니꺼야 왜 내껀데? 뭔 소리 하냐 왜 이러세요 갑자기? 네 먼지 쌓인 니꺼야 네? 오늘 님 생일이세요 네 알아요 챙길지도 못해 드디어 주대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어머 어머 생일자고 주무세요 차도 없는데 맥주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제 한 시간 정도 걸리지? 한 시간 20분? 15분? 차 맡으면 30분 이거 이렇게 맛있겠다 이거 한번 갈라주실래요? 어? 어떻게 살았는 거죠? 칼로 그냥 저 잘 못할 건데 계속 찍어 짠 찍어줘요 보여줄게요 짠 맛있겠다 저희들 다 먹고 나도 찍을 수 있어야 됐는데 나 지금 니꺼 먹고 있었어야 됐는데 진짜 인스타 올려야 돼 근데 스토리 빨리 올려야지 감사합니다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성원 신나 창원 가깝네 진짜 맛있다 또 그 생일 밥 같이 먹자고 식품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와이프사 안되면 이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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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세차다 음 음 음 맛을 봐봐 자 한 드셔보세요 괜찮아? 3,000원에 좀 빈 정상했지만 맛은 있고 핏줄 핏줄 멋있나? 어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다 진짜 어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다 죄송합니다 야 호이스 났다 아 살신났다 없으실까요? 네 없어요 네 네 네 저희 선사조차만 이용하시고 입장하시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지 저는 저는 그냥 탄산수요 음 에이 파티 펜지 freight 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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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나 왔보는 게 아 자기가 마구 있는데 따뜻해서 딱 좋거든요 지금 펜지 자기 전기장판 하나 살까? 아니 아 뭐야 전기장판 안 틀고 있는데 어 customize 햄버거 맛있었나? 응 좋잖아 와이프 없이 햄버거 먹으니까 지금 딱 좋다 딱 좋나 햄버거 먹고 햄버거 먹고 인지도 해보자 어 귀여워 우리 인지도 저거 해보자잉 나중에 뭘 먹으면 좋을거 같다 응 주저쏘 주저쏘 응 주저쏘 쟤 만두 네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미션 끝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아 너무 고급합니다. 아니 불곱도 지동범 병물병원이라고 있는데 한 30년대 때. 응. 드디어 왔구만. 저는 변대같이 다리만 나온대. 영상 다 못들어갈까? 아니 불곱도 지동범 병물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불곱도 지동범 병물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고급합니다. 너무 고급합니다. 너무 고급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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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. 지켰으면 어째 빼. 그러게. 누구 사진 할 수 있더라서 고급하는akti. 그거 사진 할 수 있더라구 생각해. 저는 또 고급이 좋아하거든. 이상하지? 나 처음에 싫었는데 이제 잘 먹는다. 완숭이세요. 계속 사람들이 맛있다고 향을 썩을 거라고. 그냥 갈비밥. 갈비와 밥을 먹는 느낌. 갈비밥. 근데 갈비가 맛있어. 오늘 새벽에 새해라. 갈비밥. 지금 시곤한데 못해도 여기 지금. 거의. 뭔데? 아니 눈이 백내자가 의식 못 받아서 왔다. 밥은 끝나고 잘 안 돼. 집에 갔다. 거기에는. 가자. 화이팅. 동호수 좀 알려줘봐. 그거 말하고 가면 되겠지. 엔티. 멈춘기. 진짜. 왜 이렇게. 너무. 좀. 좀. 봉지, 심플쏘 운동관 문이 열립니다 봉지 집에 누가 왔어 어서오세요 봉지야 손님 왔어 빨리 인사해 아이고 귀엽게, 아빠가 아니지 왜 아빠가 아니지?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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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쁘다 감사합니다 토마토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이거 해먹었어, 엄청 맛있다 고마워 아, 손님 와서? 뭐예요? 리어코 진하잖아 고마워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놓을까 고마워 어제와 오늘 차트를 보고 수당에 2천억 정도를 결심했었어요 어제 그래서 조금만 더 사라 500억 정도만 사도 웬만한 거 테임도 치고가 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레오위주 예정에 쓰라는 게 있는데 그 음미를 저는 예전에 찾았었는데 요즘 그리고 어제 미국 저녁 그러니까 이제 더이상 그래서 특히 이제 침대에 좀 그런 게요 옆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출근 네 봐서 어느 정도 주중에 남아 있는지를 본 오 마이 갓 난리 났어요 오 마이 갓 진짜 나중에 경 gjort 예전의 내장 네네 다 소니 정 эт俊은 여러 개 부 nuo 모 뿔 내가 그냥 아무거나 사도 먹을 수 있을듯이 회사 돼요. 저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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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? 저거 비가 붙잡아 있는데? 저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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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훨씬 나서. 이렇게? 와, 이거 보고 있나? 아니니까. 대충. 아빠, 엄마. 저희 어린이집. 네. 저 아저씨 사이드도 아픈데 지금. 지영이 하러 왔어. 네. 계란 반분 계란말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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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까지štzka 루시아 물 고기 소금 계란 치킨 고기 당근 고기 계란 양cak 에이스 키웠어 어디서 지금 깜짝이야 많이 샀다고 있잖아 그런 거야? 아, 뭐야? 그래서 돈을 왜 더 하는지 물어봐 아, 이 염둥이 아, 니를 왜 그렇게 계속 쳐다본대? 아까부터 몰라 인기가 쪼지 ADA M蔵 곧 죽을 인생이니 곧 뜨던대로 조용히 살라는 어른들만의 잔인한 과 아이안 보석부터 먹어보시오 귀여wn 너무 맛있어. 정말 맛있습니다. 잘 사기다가 사도 없어서 다리가 막 미쳤어. 근데 다시 사는기로 했다니까. 이미 얻었다고 한다 이거. 이게 완전 맛있다 하신 것 같은데요, 집밥. 왜요? 네, 너무 맛있습니다. 요즘 두 그릇이 절대 많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. 아이고, 달랐다 얘가. 오빠 안녕히 계세요. 또 놀러올게요. 웃사라 정말. 뭐야, 또 놀러올게요. 내년이 되겠지? 내년이나 해야 돼? 누구 결혼도 안 하고? 누구 결혼도 안 하고? 중간에 다 같이 놀리려. 여보 하이. 여보 하이. 여보 하이. 여보 안 수 없지. 뭐 좀 비슷하다. 인테리어랑 비슷하다.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해서. 녹아 documented. 정말 맛있작. 인테리어랑 비슷하다. 모르는데. Joe,standen? 오, 먹을게. 그래서요. 최고ель users 만드신케ne Mac. 맛있어가 필요해. 해보셨어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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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넬 클러치. 아빠 선물. 나한테 침 다 맡기고. 인성으로. 인지 씨. 잘 묻었어? 우와. 저기 갈매기 저렇게 왔네. 저 어디 꺼요? 오. 오. 안녕하세요. 오. 해산문맛으로. 어. 해산문맛으로 많이 먹어야 돼. 엄마가 안자로 맛있다. 맛있다. 먹수삼이 한번 먹을래? 맛있어 보인다. 나 여기 와서 너 이거 봐봐. 새우. 감사합니다. 하나 세개 갖고 왔지. 아버님이. 뷔페 드시고 있을게요. 아는티가 뷔페가 자니까. 아빠 왜 웬일이니. 아이고 비싼데. 그거 말을 갖기고 하면서. 비싸다고 안간다는 거야. 저식으로 꼴좀만 많이 약해졌어. 아버님이요? 근데 아스파라거스가 와이레 뚜껑이. 저레 뚜껑이가 처음 본 거야. 그 세 개의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. 그게 제일 유명하다. 짜장면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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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아는티가 없지. 그 중에 하나 둘 셋. 네. 이거 사자. 아저씨가 불법. 가세트 대입구. 아. 아. 나도. 너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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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지. 여기다. 진짜 나이가 다행이네. 이거 다 먹을까? 와 나 너무 게슬러. 이거 알죠? 이거 스페인 치마. 다 먹으세요? 스페인 치마. 이건 사실 있습니다. 근데 이건 왜 먹죠? 조금만. 조금만 조금만. 자른 소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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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ому. 상추. 당근. 아름다운 고기 남은 비타민 너무 이쁘네 나중에 가서 먹어보고 싶어 많이 먹었네 보기 보인다 나중에 하니까 이쁘지 내려가서 놀고 그래 5천만 쓰러다가 가방 클럽은 잘라 안녕 나 너무 아깝다 풀기 그쵸? 예뻐가지고 너무 이쁘어 진짜 우리는 마 뭐예요? 담배 꺼내야 돼 이거 먹고 매몰겄는데 세다 양 세다 양 골드 바다 세다 양 세단지 오구영 아 몽블랑 찍었냐 요거 봐라 이리 살편띠 몽블랑팽 이 비싼데 몽블랑팽 아 비싸다 외모는 메모 다 하신다고 해서 진짜 멋쟁이들이 몽블랑 이런 거 팬들고 있지 다른 게 공장한테 아들 몽블랑인데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야 하... 좋았다 강안대교는 탈 때마다 그냥 좀 좋다 그러니까 이제 거실에서 항상 강안대교를 봐야지 그럼 제일 좋겠지 약 5km 과관교차로에서 서명교차로 단면 맨정판에 갑니다 연지! 인감들아 나라에서 투부려라 어이구 귀여워 이게 뭘까 연지 이리 오세요 이거 몰라 나도 뭔지 뜯어봐야 알아 난 디올에서 뭘 찬들이었어 어 그럼 내꺼네 근데 이름은 내한테 왔어 책자 아 책자네 책자인 것 같더라 아 그냥 책자구만 이거 왜 언박싱 하세요 책자들 놔둬 차가워 일어날에 Season 2 우상과국 밥 배경이거든요 20년 전이라구? 초테이블 아이고 귀여워 음 안정환이 안 보여서 호박 약 5km 과관교차로에서 서명교차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